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강서구가 가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어린이 안전지키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강서구는 가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170m 구간에 보행자 안전펜스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안전펜스는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고 아이들의 무단횡단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은 최우선의 과제인 만큼 아이들이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 안전한 강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등촌제1유치원합 어린이 보호구역 15m 구간에 오래된 보행자 안전펜스 정비 사업도 마무리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통해 기존 오래된 시설물을 개선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 지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안전한 통항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